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오늘도 또 조금 내렸습니다 자 9만 5백원에 마감하면서 계속해서 요거 보세요 5일선을 못 돌파하죠 5일선은 요 위에 있는 요선입니다 요거 요 연두색선이요 5일선 밑에서 요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단기 반등은 도대체 언제 나오느냐 언제 나오냐면 바로 요 5일선 위로 5일선 요렇게 가면은 5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타는 양봉 있죠 요게 나오면 5일선 위로 올라타는 요게 나오면은 그때부터가 바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이거에요 요때 5일선 요 5일선 요렇게 내려오잖아요 요 5일선 위에 탁 탔단 말입니다 요구네 타고 그 다음날 5일선 안 깨요 그러니까 여기서 3일동안 연속으로 올라갔거든요 요런 패턴이 이제 나올 때가 돼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디를 찍고 그렇게 나올 수 있냐 바로 여기입니다 요기가 어디에요 요 1봉 매수 타점이요 지난번에도 1봉 매수 타점 찍으니까 여기서 쫙 하고 올라갔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자 여기 찍으면은 여기서 어떻게 된다 간다 물론 찍자마자 갈 수도 있지만 요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폼이 똑같아요 이때도 5일선 타고 가다가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올라갔거든요 지금 똑같습니다 내려가다가 반등 나왔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요 파란색 선을 두 번 찍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요게 RSI 과매도죠 그래서 이 RSI 과매도권으로 요게 들어와야 또 제대로 된 반등에서 또 나오는 겁니다 자 요것을 에코프로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슬슬 떨어진다 그래가지고선 불안해한 게 아니라 이제 전저점 부근에 다 와가고 있다 전저점을 깨야 또 한번 멋진 반등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에코프로는 또 어디까지 또 기다릴 것이냐 그 기다리는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홍주식에서는 이렇게 수익을 냅니다 바로 하반기 주도 섹터반에서는 지금 제2의 엔캠이라고 불리는 2차전지 관련주 제2의 한미반도체라고 불리는 반도체 HBM 핵심 장비주 2선 그 다음에 대왕고래 관련주까지 준비를 딱 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2의 엔캠이라고 불리는 핵심 소재주요 자 보세요 한찬에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나가지고 쫙 눌림이 왔는데 120선을 정확하게 찍습니다 어쩜 이렇게 120선을 딱 찍고 오르고 딱 찍고 오르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핑크색 선 중심선 보이죠 요 중심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예 주가는 다시 한번 요렇게 날아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지금 딱 기다리고 있는 제2의 엔캠 제가 이거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된다고 차트가 한미반도체 올라갈 때 모습이랑 똑같다고요 근데 지금 오늘도 보니까 벌써 또 8%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어어 하다가 이제 또 막 가면 나중에 다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요러한 종목을 지금은 봐야 될 때다 그 종목이 에코프로가 반등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들께 돈을 벌어다 줄 것이다 자 하이닉스에 직접 공급하는 요 AI 반도체 종목이요 노란띠가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세력이 입성했다는 거죠 세력이 입성하고 여기 봐요 일봉매수타점에 정확하게 찍고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이 바로 여러분들께 돈 벌어다 둘 종목 하반기 주도 섹터반에서 나오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요겁니다 요 아래 연락처 있죠 회원 가입이라고만 문자에 딱 써서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돈을 못 버신 분들 원금 회복을 꼭 해야 하시는 분들 혼자 주식하기 어려운 초보자분들 자 이번 기회에 홍주식 맨날 에코프로 본다고 에코프로가 올라갑니까 진짜 올라갈 종목을 사야지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홍주식 유튜브 보면서 망설이셨던 분들 이번이 또 한 번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도 역시 홍주식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BM 바닥론이 솔솔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나쁘다 나쁘다 할 때예요 나쁘다 나쁘다 할 때에 항상 바닥이 왔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1분기 실적이 급락했다는 것에 목표 주가가 하향을 했지만 어때요 2분기가 저점이에요 항상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고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별로 안 좋아요 하향시키고 더 떨어진다 그랬을 때가 거의 정점에 닿았다 이겁니다 자 2분기가 저점이라고 하면은 자 주가는 그것보다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 지금이 2분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떡해요 지금부터가 또 반등의 타이밍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 때 삼성 SDI 장기계약 원자재 공급망 확보 효과까지 나오면서 하반기에는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 종목들이 자 이제 바닥치고선 반등할 때가 지금 돼간다 자 하지만 작년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 자 지금처럼 자 바닥 오면은 반등 나와 또 바닥 오면은 반등 나와 반등이 자꾸자꾸 나오면서 이제 추세가 120, 60, 20 이렇게 역배열이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게 된다 이겁니다 자 에코프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또 반등의 타이밍은 또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반등은 말 그대로 단기적인 반등을 나타내게 된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가 바닥론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여기 오면은 그동안에는 반등이 다 나왔으니까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 자 그래서 바닥론까지도 나오고 있다 자 여기서의 반등을 주게 되면은 다음번 목격치는 어디까지에요 여기에 61선이요 10만 2천원 그 다음에 여기 61선 돌파하면 그 다음에 11만원이에요 11만원까지의 반등을 보고 그 다음에 11만원대에서 11만 5천원 11만 5천원이 액면 분할했을 때의 고점이에요 자 여기가 최고의 또 저항대고 이 11만 5천원만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더 추세가 나오게 된다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상당한 시간과 악재 뉴스가 없어야지 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주가가 조정이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자 바로 요런 자리들이 반등의 포인트다 요렇게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BM은 반등이 나올 때 최근에 좀 약해요 왜냐하면 매도 리포터를 계속 맞아가지고 에코프로도 61선까지 올라가는데 얘는 61선까지 못 가고 또 질질질질질 떨어지는데 요 밑에 1봉 매수 타점 받았다 그래가지고 바로 반등 나온다기보다도 여기를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요 과매도 구간이요 RSI 과매도 구간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주고 있다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반등을 기다리는 동안에 자 바로 제2의 한비반도체가 될 수 있는 기준봉이 나오고 바닥권에서 쌍바닥 쓰리 바닥 만들고 있는 요 종목이요 자 여기 돌파하게 되면 크게 가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에코프로와 그의 친구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반기 주도 섹터반에서 준비한 종목들로 여러분 원금 복구 에코프로 물려있는 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